왜 말이 없어? 예뻐서 너무 예뻐서 할 말을 잃었어 다시 불러와 어느 곳에 있어도 끝은 항상 너희는 걸 because I'm falling slowly over you 이러다 우리 여기서 같이 죽는 거 아닌가? 자 본남처 승객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지금 전력 공급의 문제로 잠시 운행이 정답이었습니다 신속하게 다시 운행을 재개할 예정이었니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